바로 재료부터 화끈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 뭐예요? 네 맞습니다. 비만치료제, 바로 덴마크 제약기업 노보노디스크에서 출시한 바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관리에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현재 부각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미국장이든 국내장이든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섹터부터 비만치료제에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수급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보노디스크에서 발표한 위고에서 바로 심혈관 질환 병력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요.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죠. 그와 관련돼서 노보노디스크에서 미국과 유럽에 전체적으로 확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미국장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에서 섹터에서 오랜만에 수급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관련 비만 관련들, 그 다음에 당뇨 관련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현재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수급적인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동화한 유로보에서 비만전 임상 관련해서 ADA를 발표를 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현재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 그리고 실험 결과가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다 라는 부분들이 그냥 핵심이겠죠. 그 중에서 동화 ST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품 증거라 동안 이 실적 기대치를 상위하고 실적적인 기반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존에 임상 1상 준비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같이 현재 녹아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재 어때요? 치료 효과 개선에 대해서 임상 1상이 곧 종료되고 유의미한 성과를 현재 발표한 상황이죠.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관용 관련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관을 억제하는 병용물질을 개발한 성과가 임상 1상에서 나옴으로써 현재 비만 관련 테마, 악료 관련 테마,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세부 테마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펩트롬 및 인벤티즈랩, 동화 ST, 라파스와 대원제약, 한미화품,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전체적인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현재 수급 주도를 하면서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재료 한번 체크해봤고요. 지금 차후 컨텐츠 제작 및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조사 하나 진행하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다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타트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후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타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은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안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죠. 동아 ST. 현재 장학의 기준봉이 나오면서 장대 장학형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을 터지면서 주요 저항구간이었던 핵심적인 바로 이 구간 5만 7천과 6만 1천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린 이런 봉을 바로 기준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력들이 만든 매집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매물대 보시면 6만 3천 5백원 여기에 가장 매도 매물대가 너무나도 강했었는데 이 라인을 한 방에 돌파한 거죠. 한마디로 주요 구간에 대한 저항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강한 저항 매물대를 만들고 내려갔을 때는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돌파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최소 충족 주권인 바로 거래량과 함께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 구간의 물량들을 다 받아먹고 올렸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면 핵심적인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6만 5천부터 이제 6만 구간은 핵심적인 지지 구간이다. 매수 타점이다. 눌림목 타점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기존의 매물대를 나왔던 주봉상 어디에요? 네 맞습니다. 이 구간 10만 구간까지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만든 상태에서 이 6만 구간에 대한 하락 추세선을 한방에 돌파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M파동 값을 찍고 추가적으로 연장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이 10만 구간까지는 이렇게 현재 기존의 바닥을 만들었던 파동에 대해서 2배 값이 나오는 바로 이 파동 값의 현재 10만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역배열로 주봉상 내려가던 차트에서 이제는 이 위를 지지하게 되면은 어떻다? 이제 골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대시세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주봉적인 측면도 현재 주요 구간들을 다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요. 지금 21선 위에 마무리하면서 어때요? 추세에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현재 추가적인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좀 작게 본다면 눌림목 구간 이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할 지점 이후에 다시 한 번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준다면 이런 식으로 8만 구간에서 8만 5천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세력들의 거래량과 기준봉,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상의 주요 추세선의 돌파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ST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핵심적으로 매수가와 1, 2, 3차 목표가, 그리고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 그리고 네번째 손절가와 비중까지 전체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집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셨다면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안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 방법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도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